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기존의 로직을 메소드라는 것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죠. 그래서 아주 많은 효용들을 얻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결국에 메소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많아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단계인 객체 지향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제는 기존의 예제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left는 10, right는 20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리고 sum, 합계죠. 그래서 left, right에서 이 결과는 화면에 3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딩이 기존에 짜여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한테 요건을 바꾸는 거예요. 합계 뿐만 아니라 평균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 알았어요 하고서 avg, 이거는 average의 약자인데요. 이런 함수를 메소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left, right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주게 되면 이것을 계산한 결과는 15겠죠. 아무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avg의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력값을 받아서 더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눠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avg라는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 메소드 요렇게가 그룹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고 요렇게가 일종의 하나의 그룹을 갖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ft, right라고 하는 값은 이 sum과 average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예, 여기다가 직접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중복이 발생하겠죠. 요기도 10을 적고 요기도 10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변수로 치환한 다음에 그 내용은 위에서 요렇게 가변 쪽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복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기 있는 요 메소드들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변수들이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로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로직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열어보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데 요기에다가 자, 계산과는 상관없는 예를 들면 계산된 결과를 화면에 그래프로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요기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값에게 제공한다거나 그런 직접적으로 계산과는 관련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로직을 누군가가 요 중간에다가 어떠한 코드를 모종의 코드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레프트 라이트와 밑에 있는 썸 에버리지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로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추가한 로직이 우리는 레프트와 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좌항과 우항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누군가는 라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권리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받아가야 될 돈, 비용으로 해서 20이 아니라 2만을 누군가가 중간에다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2만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썸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누군가가 또 다른 이름의 메소드로 정의해서 똑같은 이름, 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의 썸이라는 메소드인데 여기 있는 이 썸이라는 메소드는 요약이라는 뜻의 summary의 약자를 써서 썸이라는 메소드를 누군가가 또 쓸 수도 있겠죠. 요런 메소드가 있는지를 모르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 로직이 커지고 코드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표면적이 넓어지고 표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요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코드들이 막 섞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요게 있는 요 코드 자체는 다른 데다가 가져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왜냐면 얘만 요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기에 제가 요렇게 표시한 요렇게 그린 이 다른 추지를 갖고 있는 코드가 막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막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자는 이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요런 칠판이 있어요. 자 요런 칠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자, 화이트보드에다가 적는 거죠. 뭐라고 적냐면 어, left라는 메소드 그 변수를, 변수는 어떤 의미고 sum이라는 변수는 어떤 의미니까 절대 이거 건들면 안 돼 요렇게 적겠죠. 또는 left라는 요 변수가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니까 c a l left 는 10 이런 식으로 그 변수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sum도 summary로 하면 안 되니까 calculator의 학자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앞에다가 prefix를 더해서 접두사를 추가해서 어, 각각의 이 코드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요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들은 같은 위치로 모아놓고 뭐, 그렇지 않은 건 다른 위치로 모은다든지 이런 식의 규율을 정할 것이에요. 정하겠죠. 자, 이것도 좋은 접근방법이지만 이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언어를 기획하고 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그 고민의 출발점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로 상징되는 이 데이터와 그리고 연산으로 상징되는 이 메소드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끼리 그루핑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 데이터와 연산을 그루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마치 메소드가 그랬던 것처럼 언어 차원에서 문법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을 잡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이 본격적인 객체지향 언어로 처음부터 시작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게 대한 이 배경 중에 한 꼭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대 개발자들 먼저 개발을 시작했던 개발자들이 이 직면했던 그 시대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약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객체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볼 겁니다.